다행히 가고싶어 얼마나 귀찮을거야 빨리 쉬려고 나 바지 필요해 이거 바지인데도 춥냐 쫄바지같은거 아 행이 되게 빠져나는데 전혀 언급공분이 아니에요 뽀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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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너무 정보를 많이 알고있어 아 우리 그거 먹기로 했지? 어 옷 살때가 안보이 여기는 옷 살 곳 없어요 저쪽으로 나가야지 있어 저쪽에는 추운거 때문에 옷 사면 파자마 사야되나? 저기 뭐야 그 잠옷 하나 사자 그래 잠옷바지 긴거 있잖아 다리 시려우니까 잠옷바지 하나 한uits 으아 씨아 뽀록이다 뽀록 뽀록뽀록 뽀록 뽀록스 보록뽀러 보록시캠 뻐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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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이 너무 추워 발 시려 다리 너무 시려 진짜 아씨 딱 걸렸네 아 저기 저기 앉아 있길래 저기 왜 앉아있냐고요 그러니까 아 진짜 길거리에서 창피하게 뭐하는 짓이야 여기는 사진 찍기에 굉장히 좋긴 한데 여름에 오면 추워 난 저번에 여름에 왔다가 땀이 너무 많이 흘러졌어 근데 여름에 사람 더 많아? 여름에? 여름에 사만 애기들이 많지 주말에 왜냐면 동화마을이니까 애들 약간 그렇게 돼있어서 그런게 많고 뽈롱님 날개가 있나요? 천사 잡으러 다닙니다 맞아 맨날 천사 잡으러 다닌다고 그늘이 여름에는 조금 그래요 춥고 막 되게 아니 여름에는 너무 너무 더워가지고 어 그리고 계란도 많아가지고 저는 저번에 죽는 이거다 좋아? 고맙습니다 여기에 감사합니다.